갑자기 민주당에서 이재명의 논개가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전체를 껴안고 그냥 뛰어내리는 논개가 하면 누군지 누구 얘기인지 아시겠죠. 효부로 유명하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이제는 이재명을 구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와 개딸들을 위해서 이한문바처 민주당 전체를 끌어안고 뛰어든 겁니다. 온갖 욕 들어가면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혁신위안위 혁신위 대의원제 손보고 그리고 또 공천 룰도 손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는데 오후에 나온 게 어떤 건지 기다려야 됩니다만 지금 오늘 보도를 보면 대충 안은 나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에는 권리당원하고 대의원들이 있고 여러 부분 30%, 20% 이렇게 합산을 하잖아요. 자, 민주당안이 너무 복잡하다. 또 권리당원보다 대의원의 유의미성이 너무 크게 반영이 돼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처럼 권리당원의 힘이 강하게 적용되는 룰을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사실 기존에도 많이 나왔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우에는 당원들의 의지가 가장 강하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당 체제 안에서는 국민의힘 방안이 더 당원들의 의지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심플하고 좋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국민의힘은 1인 1표제인 거죠. 당원이면 무조건 자기가 국회의원이든 당대표든 대표든 뭐 간에 1표, 당원도 1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안이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비리가 많이 터진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방안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래서 돈 봉투 돌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개딸, 개딸들이 대거 더 많이 들어가서 개딸이 원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될 확률은 더욱 높아졌다. 당을 좌지우지할 확률은 더욱 높아졌다 하는 거죠. 지금 본봉투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혁신이 아니 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긴 해요. 왜냐하면 지역위원장이나 당의 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표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 당원이 한 표라면 그 사람도 표 하나는 30표에 해당하는 위력을 가지니까 그런 사람들을 당대표 출마한 사람들은 챙겨야 되니까 사실 그래서 돈 봉투도 돌렸다는 혐의가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서 똑같이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혁신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정치적 효력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면서 단체로 민주당의 당원 자격으로 들어온 개딸들 이 똑같은 한 표를 행사해서 당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다가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보다 민주당 안에는 더 큰 태풍이 불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 노인평화바람 즉 여명 비례투표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던 김은경 위원장이 이번에 어떤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지냐면 3선 이상에게는 공천을 줄 때 일종의 감점을 한다. 내지는 같은 지역구에 못 나가게 한다. 그런 것들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다. 이게 정말 어느 정도로 담길 거냐. 이게 지금 촉각을 고누 세우고 있는데 페널티 안을 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오늘 아침에 조흥천 의원이 라디오에 나와서 지금 3선 이상이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노인은 투표해서는 안 된다. 노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된다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 같은 논리다. 그렇죠. 3선이 뭔 죄입니까. 그러니까 일태면 초선이라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지. 초선이라서 신선한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초선이면 신선하고 국회에서 3선 하면 그냥 구악인가요? 네. 지금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3선을 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만큼 많이 선택을 해줬다라는 의미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3선 이상에게 손대겠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이게 또 왜 나오느냐. 이것도 역시나 비명계를 좀 잘라내겠다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 지지들은 보면 철음의 철음 초선들이 많습니다. 경기도 지역 초선들이 이재명계로 많이 분류가 되거든요. 반면에 오랫동안 민주당에서 잔뼈가 굵었던 정치인들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3선 이상의 다선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허허 이것도 또 우리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네. 라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물론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천 룰 선보겠다. 그리고 당원 전대룰도 바꾸겠다. 전당대회라는 게 당대표나 이런 걸 뽑는 전대룰도 1인 1표 할 수 있도록 바꾸겠다라는 게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오늘 아침부터 난린 거죠. 일종의 비명계 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시 반이니까 지금부터 2시간 있으면 민주당 3선 이상들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지금 난리가 나면서 종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김은경은 지금 살아나고 산 게 아니다. 이미 너덜너덜하다. 그러니까 빨리 사퇴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무슨 민주당의 혁신안을 내놓느냐 이거죠. 지금 가장 혁신되어야 될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김은경 씨잖아요. 당신이 그렇죠.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혁신의 대상인데 무슨 그걸 내놓느냐. 김은경 자체가 지금 사고를 혁신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사람이 내놓는 안에 대해서 다 별을 달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원욱 의원도 오늘 얘기를 했네요. 라디오에 나와서. 갯달 영향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다. 그리고 갯달 영향력을 확대하고 비명계 학살이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혁신이 안이 나오면 즉각 공개 의원 총회 소집을 요구할 거다. 오늘 오후에 민주당은 거의 뭐 난리 날 것 같습니다. 빗속을 막 뛰어다닐 것 같아요. 그렇죠. 태풍이고 뭐고 신경 못 쓰겠는데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자기 인생에 태풍이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비명계한테는. 그래서 간단치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공천이 흔들리는 국회의원의 맹수 같은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장난 아니에요. 난리도 아니죠. 거의 맹수 수준이거든요. 누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사람 봤구나. 공천을 못 받을지도 몰라. 나 공천을 안 준대. 라고 하면 정말 평소에 점잖다운 분들도 다 맹수로 변하는데 지금 민주당에 있는 비명계 의원이 사실 한두 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막강한 숫자를, 맹수가 되는 막강한 숫자를 이재명 대표가 정말로 다 상례해낼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모를 일이에요. 거기다가 본인은 지금 사실은 8월 사퇴설, 10월 사퇴설, 12월 사퇴설까지 나오면서 그냥 흔들리고 있고 검찰은 계속 압박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백현도. 그렇죠. 드디어 출석 통보부터 받았죠. 백현도 수력, 원자력, 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 지어가지고 거의 무너질 것 같은 산비탈에다가 아파트 지은 식품연구원 부지에다가 백현동 부지에 누가 허가해줬냐. 이 허가비리 같은 경우 얘기인데 그거가 사실은 소규모 대장동이나 마찬가지다.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남시와 유착설이 나왔는데 그 건으로 다시 이재명이 검찰 출석하라는 얘기를 들었고 이게 몇 번째일까요? 벌써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재판도 아니고 검찰 출석입니다. 검찰 청사에 가서 야당 대표가 또 수사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이 통보를 한 게 굉장히 여유 있게 통보를 했대요. 여유 있게 통보했겠죠. 내일 나오세요. 했겠어요. 야당 대표인데.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이 아무 답변을 안 하고 있대요. 그래서 대표실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우리는 소환 통보 받은 바 없는데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것도 안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이게 소위 요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써먹는데 폐문 부재 전략이라고 들어요. 검찰이나 이런 데서 나오라고 이렇게 했을 때 없어요. 못 받았어요. 연락 못 받았어요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집에 물 가도 없다 그러고 사무실에도 안 나왔다 그러는데 대표실에서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도 지금 출석을 안 할 예정이고 당을 지금 단돌이 해야 된 상황이고 이런데 당대표라는 사람이요.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대장금 특혜 의혹으로 두 번. 대장금? 대장금이라면 죄송합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두 번.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김문기 모른다고 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서면 조사 한 번. 총 네 번이나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같은 건도 아니고 이번에는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또 검찰 조사를 받거든요. 이거 당이 유지가 됩니까? 이런 사람 지키려고 혁신위원장이 지금 공천 룰 바꾸고 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삼선들 뭐라. 삼선들 뭐라. 패널 투주고. 정말 이렇게 민주당을 이렇게 만들어도 되나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제 지금 또 친문 그룹들은 또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친문 친노 계열들이 들썩들썩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불러서 식사하고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아침에 출국을 했어요. 송영길 씨는 작년에 연초였나? 네. 프랑스로 나갔었죠. 프랑스로 나갔었죠. 파리바게트. 파리로 나갔었고 오늘 아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영국 LSE. 이게 뭐 되게 좋은 대학인가 본데. 런던 전경대. 네. 또 객원 교수를 한다면서 1년 예정으로 저렇게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사면이 지금 사면이 안 되니까. 지난번에 가석방 받고 그러면 사면을 받아야지 총선을 나가거나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면 안 되니까 에이 나가버린 건가?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원래 5월 중순에 나갈 일정이었는데 계속 시간 늦췄다는 거예요. 뭔가 기다린 거죠. 그렇죠. 혹시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경수 파리로 사면설 뭐 가석 그 얘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딱 아 그게 이제 불발될 것 같으니까 사실 지금쯤이면 다 알고 있잖아요. 나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하니까 그냥 딱 비행기 티켓. 갑자기 웃음 생각. 나갔는데. 파리로 사면 대상 명단에 포함이 돼. 그럼 어떡하죠? 그냥 객적은 상상을 했습니다. 네. 좋아. doctors 협 Bronis 가 screaming 이 valor 에 an 감사합니다.